4카운트 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라인 로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32카운트의 2월 댄스의 비기너 레벨이에요 태그가 한번 나오는데 태그는 5월 끝나고 6시에 갔을 때 4카운트의 홀드가 있어요 그리고 인치로가 조금 길거든요 인트로가 132카운트인데 어렵지 않으실거에요 인트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인트로 첫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에 놓으면서 힙범핑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8카운트를 이용하시고 요거를 똑같이 섹션 2까지 연결하실거에요 손동작이 있는데 16카운트를 하실때는 오른손을 위에다 올리시고 네 힙범핑과 같이 옆구리 운동으로 같이 가실거에요 16카운트는 오른손 위로 놓고 그 다음에 섹션 3와 4의 16카운트는 오른손 왼손 아래 스트레이트를 펴서 그대로 힙범핑 16카운트 이용 섹션 5 똑같이 힙범핑 하면서 오른손 위로 8카운트를 이용하실거에요 그리고 마지막 8카운트는 손 양쪽으로 스트레이트를 펴서 힙범핑 48카운트가 첫번째 인트로에요 인트로 두번째 모션은 상체 팔부터 하고 마지막에 발을 쓰실건데 첫번째는 오른손은 피시고 왼손은 접어요 반대로 왼손 피고 오른팔 접어요 또 왼팔 접고 오른팔 피면서 그때 동시에 왼발 무릎을 구부려서 힐을 리프트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1&2 3&4는 그대로 홀드 이 자세 유지를 하시고 반대로 5&6은 오른손 접고 왼손 피고 왼팔 접고 오른손 피고 마지막에 오른팔 접고 왼팔 피실 때 오른발 무릎을 접어서 힐 리프트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7&8은 홀드 이걸 한 번 더 해볼게요 1&2 3&4 1&2 한 번 더 해볼게요 1&2 3&4 하시고 그대로 왼발 내려놓고 바로 오른발부터 백 백 백 하시면서 상체는 힘이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연결해 볼게요 1&2 3&4 5&6 7&8 1&2 3&4 5&6 7&8 그 다음 모션은 오른발부터 반대로 버와드 스텝 아웃포인 버와드 스텝 아웃포인 버와드 스텝 아웃포인 버와드 스텝 아웃포인 앞으로 왔으니까 이제 뒤로 가볼게요 오른발 백 스텝 왼발 아웃포인 백 스텝 아웃포인 백 스텝 아웃포인 백 스텝 아웃포인 백 스텝 아웃포인 요거를 3세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발 포워드 왼발 아웃포인 할 때 왼손을 안에서 바깥으로 양쪽 벽을 민다라는 느낌으로 스트레이트로 쭉 펴주시면 돼요 또 손 바꿔서 오른손 바깥으로 왼손 오른손 뒤로 가실 때는 포인한 왼발 쪽에 왼손이에요 왼팔을 뒤에서 앞으로 장풍 날리듯이 스트레이트로 딱 펴서 몸이 발 포인할 때 손도 같이 멈춰주시고 조금 더 근육을 긴장시키면서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네 아주 잘하셨어요 자 마지막은 오른발을 옆에 놓고 홀드 포 카운트 이어가시고 첫 번째 섹션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쪽 바인 스텝 왼발 히치 두 번째 섹션 왼발 왼쪽 사이드 스텝 터치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스텝 터치 롤링 바인 턴 4분의 1 턴 2분의 1 턴 4분의 1 턴 마무리 히치 철스턴 스텝 오른발 오른발 락 앤 닉 커버 백 스텝 그대로 오른발 히치로 마무리 자 다음 번 턴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2 3 4 5 6 7 8 4 2 3 4 5 6 7 8 자 태그는 5월 끝나고 6시에서 마지막 섹션이 히치로 끝났어요 히치한 오른발을 사이드에 내려놓으면서 1 2 3 4 하시고 1번 스텝 들어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손 동작은 리듬을 타시면서 자유롭게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데모 영상을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